정신병원 도망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나는 유즈맵방송이라고 밀리는 싫다고 잘들어 그 정신나간 의사들은 너희들을 잡아들이고 될거야 절대로 잡히면 안돼 그렇군요 자 여기서 바로스톰 여기서 바로스톰을 하면 중앙을 점령하세요 여러분 중앙을 점령해 중앙을 점령해보려 중앙을 점령해 중앙을 점령하세요 여러분 중앙을 점령하세요 여러분 일로 오라고 이것들아 일로 오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여기로 안오는겁니까 일로오세요 관리러 갑니다 야 스톰 잘 살려 허허허허허 얍써 지온군이 왔습니다 스톰 조심 도와줘 좋아 스톤만 계속 하깁시다 두배속이요 좀 힘들고 클로킹? 없습니다 좋았어 계속 이렇게 킬 만해주면 이걸 유닛으로 줘요 계속 킬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필실병사가 왔다 에라이 됐다 도와주자 야 파랑아 비켜봐 야 파랑아 고마워 순간 못끝갈뻔 했잖아 됐어 여기서 계속 중압만 뻗기세요 죽지말고 도와줄 사람이 생겼어 너네 집 곤충이 왔어? 감사합니다 해처리를 지워주면 됩니다 이제 인스네어? 아니야 스톤만 쓰면 돼 드디어 인스네어는 괜찮아 아직 계속 스톤만 깔기세요 그래 나와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ouvert 워어 어어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네요 다시 난 이 bit나 오회해야지 난 이거나 보호해야 지 자 스톰 어어어 쩔쩔쩔쩔 죽을 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4의 사람이 생겼어 일단 뭉쳐놔 애를 왜? 뭔일이길래? 오모르드나 하나 소환해야되다니 이럴수가 됐어 오 우와라고 탄생했네요 우와라니 아이 저것때문에 이 자폭뱅댕때문에 야야야 온나온나 여기서는 뭘 지어야 됐더라 이걸 짓고 난 성큰이나 짓겠습니다 성큰 지어야지 성큰을 지읍시다 여러분 성큰을 지어야 나중에 이겨요 이건 그냥 뻑이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저거 태터리가 안넣네 시련의 관광리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우와 계속 막기만 하면 돼 성큰이나 지읍시다 가시논콜 키우기 가두빼블러도 하자고? 그게 뭐야 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큰을 계속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큰 만기득 지어 성큰 만기득 지어 성큰을 여러군데다 지어야 죽지 않겠죠? 여기는 해처리를 저기다 지었네요 오버로드 필요없죠 지금 선선으로 바꾸고 그러면 사람 많을 때 하자 사람 많을 때 해야지 사람 없을 때 뭐하면 뭐 그러니까 내가 키를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군 빨리 지어져라 여기는 다 해처리 문관으로 만들고 여기는 다 해처리 문관으로 만들고 그래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해드리면 감수하겠습니다 야야야야 죽겠다 여기도 하나 지어줘야죠 죽기 때문에 여기도 성큰 하나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런 요즘이브구나 야 여기다 지어야돼 빨리 여기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에도 막아야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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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야돼 위에도 막아야돼 위에도 위에도 막아야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에도 안막으면 죽어 야 그냥 사기 문화는 하지마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거 파고냥이니 안녕하세요 파고냥이니 안녕하세요 자 여기다 계속 선크만 지워주면 게임이 알아서 끝나겠지 됐어 이렇게 하면 끝날거 같네요 병원 원장이 나타났다고? 어디서 나타난거지? 됐어요 그냥 여기서 3분만 덮어내면 게임이 끝날거 같습니다 조그만 덮어내야 자 여기다 이거 지워주고 여기다 선크를 좀 지워주고 자 됐어 병원 원장이 계속 나타났다네 여기다 담아가지고 병원 원장이 나타났다 됐어요 2분만 벗기면 돼 2분만 이기면 우리가 이깁니다 릴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만 조금만 더 벗기면 될거 같네요 우리편 간호사 병원 원장이 등장했다네요 또 어디서 또 이상한거 나온거 같은데 됐어 여기다가 지워주고 여기다 신입막하다고요? 그런데 사람이 있어야되나 그건 그래서 이걸로 57초만 더 벗기면 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벗기면 돼 조금만 더 벗겨 여러분 조금만 더 벗겨 계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더 벗겨 계십시오 근데 그거는 막 아 사람들이 많았잖아 라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3초 2초 우리가 이겼습니다 뭐야 운송이 떨어져서 우리를 잡으려던 경찰들이 사라졌다 뭔 엔딩이래? 엔딩이 왜이러는거지? 잠깐만 엔딩이 너무 허무해 이럴수가 엔딩이 허무해 여러분 참가식거면 BT챙설로 오시면 됩니다 몇몇 놀아 그 그 감사합니다.